지구 온난화로 여러 가지 부작용, 나쁜 점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지구가 새로 탄생하려는 전초전, 보통의 전초전이에요. 기후도 마음이죠. 그래서 지구가 온난화되는 건 지구가 드디어 변하려고 하는 거야. 지구의 마음이.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되죠? 타죽죠. 너무 추우면 어떻죠? 얼어죽죠. 근데 지금까지는 되게 타죽는 곳이 있고 얼어죽는 곳이 있었어. 북극 남극 너무 추워서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추웠고 적도 이런 데는 되게 뜨거웠고. 물론 사만사온이 뚜렷해서 거기서 강인한 한민족이 생겼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면서 사람이 쇼크를 받아요. 1년 동안이라는 주기 동안에 봄에 막 이렇게 바람이 불고 봄 기운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여름에 막 더 걷고 가을에 막 낙엽이 떨어져서 쓸쓸하고 외로운 기운을 받았다가 겨울에는 너무 춥고 꽁꽁 얼어서 아무것도 새싹도 안 나고 이런 걸 거치면서 굉장히 마음파동이 단단해지고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추수의 계절이 온 거지.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다 인정해서 이제 따뜻해질 때가 된 거예요. 지구에도 따뜻해질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여러 가지 부작용, 나쁜 점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또한 그 고통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으로 불이 나서 홀딱 타야 집이. 새로 짓지? 쓰러져가는 집을 정들었다고 시골의 할머니가 이거 새로 짓자고 아들이 해도 싫어. 이거 나 젊었을 때부터 쓰던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불이 나서 홀딱 타버렸어. 그럼 어떡해? 아이고 이제 할 수 없네. 우리 아들아 집 져줘라. 그럼 더 좋은 집을 져주게 돼. 그럼 어휴 진작 이거 집을 허물고 질걸. 할머니 그 짓을 안단 말이야. 인류는 막 걱정해요. 지구온난화 돼서 홀딱 망한다고. 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다 죽어야 되는 애교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망하고 새로 정비되고 해서 지구가 새로 탄생하려는 전초전. 고통의 전초전이에요. 그래서 이상기후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그럼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들이 찬 거라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지구를 바꾸고 지구 속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마음. 그 마음들이 다 합쳐서 지구의 마음이 됐지? 그 인류의 마음이 이제 유턴하려고 해요. 미움에서 사랑으로. 지금은 늘 나라와 나라 간에 싸우고.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순종 안 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은 막 지배하려고 하고. 사랑이 아닌 어떤 미움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내가 뺏고 내가 위에 쓰고 내가 가지려는 쪽으로 계속. 미움으로 충돌해왔고. 그것 때문에 먹이 생태계, 생태사슬 속에서 우리가 갇혀 있었는데. 그게 점점 바뀌려고. 마음이 먼저 바뀌는 거야. 마음이 바뀔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인간 마음에 앞서 더 본성에 가까운 마음이 있죠. 더 잠재의식화된 기후라든가 그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 아주 아주 마음 중에서 제일 뇌의식이 없는, 별면의식이 없는 순도 높은 잠재의식. 본성에 가까운 게 태어난 마음들부터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가 변하게 돼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지구는 아주 추워서 얼어죽거나 아주 더워서 온열병으로 사망하고 이런 기후들이 사라지게 돼요. 점차. 그래서 아주 따뜻한 지중해식 날씨인데 너무너무 인간이 살기 좋은 습도도 적정하고. 그리고 나무에 열매도 늘 이렇게 맺고. 바다는 더 정화돼서 깨끗해지고 물고기가 뛰놀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에덴 동산, 지상 낙원이라고 하죠. 성소에 보면. 그런 곳으로 가는 어떤 아픔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다. 물론 이건 제가 마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본. 제 마음 안에서 본 세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저한테 따지려고 하고. 아 그게 지금 이렇게 되면 지구는 멸종하고. 멸종하죠. 하지만 멸종해서 살아남는 동물은 항상 있었어요. 그렇죠. 공룡시대 때 다 멀쩡했는데 살아남았잖아. 살아남는 인류가 있게 되고. 새로운 문명이 또 창달이 되고. 항상 문명은 그렇게 다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하는 거니까. 그런 하나의 과정에 있으면 됩니다. 고통이 오면 고통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무서워하고 절대 안 닥치려고. 인간이 그런 일 없어야 돼. 내가 안 받아들이려고 해서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한 존재인 자기.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무사히 겪어내고. 순리대로 살아남는다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겠죠. 자막 제공 및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abemos 많이가 강한 존재인 자기. 지민의 미래는 아직도 사람으로써 안 됩니다. 지나가고 돌아가고 싶어. 따라가는 전척의 미래는 아직도 가장 cracked. 게이트의 나라의 미래는 잠의 한 방향으로. 언제나 잠의 깊어내고. 이제 그것을 알아? 감사합니다.